오리는 꿈에서 자주 등장하는 동물은 아니지만 그 상징성은 매우 풍부합니다. 꿈 속의 오리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해석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꿈꾸는 사람의 심리상태, 감정, 그리고 삶의 방향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오리는 물과 육지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동물로 꿈에서 이러한 특성이 중요한 상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꿈에서 오리가 나타나는 이유는 주로 꿈꾸는 사람의 심리적 상태, 삶의 변화, 그리고 내면의 감정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리는 물과 땅 모두에서 활동할 수 있는 동물로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에서 오리가 나타나는 것은 꿈꾸는 사람이 삶의 여러 측면에서 적응력과 유연성을 요구받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특히 변화가 많은 시기에 자주 나타날 수 있으며 현재의 상황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오리는 물 위를 떠다니며 유유히 움직이기 때문에 감정의 흐름과 관련된 상징으로 자주 해석됩니다. 꿈 속에서 오리가 나타나는 것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이를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물이 맑고 평온한 꿈이라면 이는 감정이 안정적인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오리는 새로운 시작과 기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오리는 번식력이 강하며 새끼를 돌보는 동물로 새로운 창의적인 프로젝트나 계획 또는 가정과 관련된 일이 잘 진행될 것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 오리가 새끼를 돌보거나 알을 낳는 장면은 새로운 기회가 곧 다가올 것을 의미합니다. 오리는 물 위를 이루어 살아가는 동물로 꿈에서 오리가 나타나는 것은 사람 간의 관계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꿈꾸는 사람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조화롭고 협력적인 모습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을 때 오리가 등장할 수 있으며 이는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필요성을 상징합니다. 물 위에서 유유히 떠다니는 오리를 보는 꿈은 대체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현재 감정적으로 안정된 상태에 있으며 자신의 삶을 잘 조절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물이 맑고 깨끗하다면 이는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하늘을 날아가는 오리무리를 보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새로운 기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이는 새로운 시작이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을 암시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반영합니다. 또한 물이 지어 이동하는 오리는 꿈꾸는 사람이 사회적 관계나 협력적인 프로젝트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것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오리가 물 속으로 잠수하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무의식적인 감정이나 문제를 직면하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물은 종종 감정과 연결되기 때문에 오리가 물 속으로 잠수하는 장면은 꿈꾸는 사람이 깊은 감정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리가 알을 낳는 꿈은 새로운 시작이나 창의적인 프로젝트 또는 가정과 관련된 긍정적인 사건을 상징합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회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나타내며 곧 결실을 맺게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특히 오리가 알을 돌보는 장면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계획이나 목표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오리를 쫓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어떤 목표나 기회를 추구하고 있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 있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리를 잡지 못하고 계속 쫓기만 하는 꿈이라면 이는 현재의 목표에 도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죽은 오리를 보는 꿈은 대체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어떤 기회를 놓쳤거나 감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죽은 오리는 꿈꾸는 사람의 삶에서 중요한 무언가가 끝나거나 사라졌음을 상징하며 이는 감정적인 상처나 실패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한 여성은 삶의 큰 변화를 겪고 있었을 때 물 위를 평온하게 떠다니는 오리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새로운 직장을 얻었지만 이 변화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꿈속에서 오리는 차분하고 안정된 모습이었으며 이는 그녀에게 감정적으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자신의 변화에 점차 적응하며 삶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한 남성은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려고 계획하던 시기에 오리가 알을 낳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당시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있었고 이 꿈은 그에게 그의 계획이 곧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실제로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을 시작했으며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 여성은 깊은 감정적 갈등을 겪고 있었을 때 오리가 물속으로 잠수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자신도 인식하지 못했던 감정적인 문제들을 직면하게 될 것임을 시사했고 그녀는 이를 계기로 심리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을 통해 그녀는 자신의 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이후 꿈에서 오리가 다시 나타났을 때는 물 위를 떠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남성은 오랫동안 교류하던 친구와의 관계가 악화된 시기에 죽은 오리를 보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그 관계의 끝을 직감하고 있었음을 나타냈으며 실제로 그와 친구는 더 이상 연락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꿈은 그에게 그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전달한 것입니다. 오리 꿈은 다양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며 꿈꾸는 사람의 내면 상태나 삶의 상황을 반영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오리는 물과 땅, 공중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이러한 특성은 꿈 속에서도 사람들의 감정, 변화, 기회와 깊이 연관될 수 있습니다. 각종 물새나 물오리 갈매기 등을 보는 꿈 이성 간의 불필요한 감정 싸움이나 상대방이 바람을 키우게 되고 독신자는 연인이 생기고 기혼자는 외도하게 된다. 깊은 꿈 속에서 오리알을 발견하는 꿈 국보급 유물이나 보물을 발견해낸다. 깊은 흥문과 진리를 탐구한다. 돈이 생긴다. 나천 사람을 보고 우는 꿈 꿈에 등장한 오리나 거위가 누군가를 보고 울면서 달려가는 꿈은 조만간 귀한 손님이 찾아오거나 멀리서 좋은 소식이 전해질 징조로 본다. 놀고 있는 오리의 꿈 거위나 오리가 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꿈은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잘 풀리고 좋은 성과를 얻는 것을 의미하며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늑대가 닭오리등을 잡아 죽이는 꿈 늑대가 닭오리등을 잡아 죽이는 꿈을 꾸게 되면 도둑을 맞거나 기호세력에 의해 자기 일이 쉽게 성사된다. 닭고기나 오리고기를 먹는 꿈 질병이나 우한 손실의 피해가 발생될 징조를 의미한다. 닭이 오리나 거위 등과 싸워 상대를 죽이는 꿈 닭이 오리나 거위 등과 싸워 상대를 죽이는 꿈을 꾸게 되면 장차 집안에 즐거운 일이 생기고 장애 뜨는 고민 등이 해결될 징조다. 닭이 오리나 거위와 싸워 상대를 죽이는 꿈 장차 여러가지 이로움이 생기고 장애나 말썽 등 굳은 일이 해소되게 된다. 닭이나 오리등을 잡아먹는 꿈 닭이나 오리등을 잡아먹는 꿈은 만사각이라며 병자라면 완크된다. 닭이나 오리등의 종류를 잡아 죽이는 꿈 하는 일이 되길 하다. 닭인 줄 알았는데 오리인 꿈 꿈에 나오는 닭은 매우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을 의미하기 때문에 나에게 도움이 되는데 닭인 줄 알았는데 오리인 꿈은 하는 일에 방해를 받아 중단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많은 오리가 나오는 꿈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들어오거나 내 쪽으로 다가온다면 부귀 영화를 의미할 수 있으며 굳이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고 오기만 하더라도 좋은 기운을 받게 된다. 맑은 물 위에서 물 오리를 잡는 꿈 생산, 유통, 식품업 등에 투자하여 많은 돈을 벌게 된다. 물 오리가 연못에서 잔잔히 놀고 있는 꿈 꽉 막힌 수도관이 텅 뚫리듯 하는 사업과 일들이 술술 풀리게 된다. 뱀이 오리를 감고 있는 꿈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과 육체적 관계를 맺게 된다. 새끼 오리에 관련된 꿈 내가 새끼 오리를 키우거나 함께 노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문제로 마음고생을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흉몽으로 보지만 어미와 함께 있다면 길조로 해석한다. 쇠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 육류를 먹는 꿈 쇠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 육류를 먹는 꿈을 꾸게 되면 어떻게 이를 처리해야 할지 몰라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말에서 병아리가 나오는 꿈 태몽으로 임산부는 예쁜 딸을 낳아 알토랑 같이 곱게 키운다. 기압을 한다. 알을 깨고 새끼 오리가 나오는 꿈 새 생명이 탄생되듯 지금부터 새로운 신규 사업을 벌이게 된다. 졸업생은 지금부터 사회의 일원으로 동참하게 된다. 어둡던 과거를 청산하고 새 사람이 되어 봉사하는 일꾼이 된다. 어미 오리와 새끼 오리가 흙탕물에서 헤엄치며 다니는 꿈 앞날이 광명하고 생활이 행복할 꿈이다. 오리고기를 먹는 꿈 불길한 일이 생긴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담고 있는 꿈으로 금전적인 손실을 보거나 질병에 걸려서 한동안 고생할 수 있는데 금방 좋아지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 오리알에 관련된 꿈 꿈에서 오리가 낳은 알을 보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이익이나 이권을 얻게 되는 것으로 보며 아래서 새끼가 끼어났다면 생활에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오리 여러 마리가 문 안으로 줄을 지어 들어오는 꿈 여러 곳에서 재물과 돈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온다. 잔치, 경사, 파티, 모임 등으로 쾌제를 부른다. 오리 키우는 꿈 꿈에서 오리를 키우는 것은 현재 상황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심리를 반영하기 때문에 발전이 없는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새끼 오리를 키운다면 근심 걱정이 생긴다. 오리가 날아와 대문 위에 앉아있는 꿈 외국이나 먼 곳에서 귀한 손님이 찾아온다. 우편물, 전화, 소식, 물품, 산물 등의 길조이다. 오리가 다른 짐승들과 싸움을 하는 꿈 여러 집단들이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싸움과 송사가 발생하게 된다. 오리가 물고기를 먹는 꿈 물고기를 잡아서 먹는 오리는 나와 가족을 투영하는 존재로 물고기 돈을 벌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가정이 평온하다. 오리가 부엌에 앉아있는 꿈 집안에 잔치가 있어 먹을 것을 많이 장만하게 된다. 풍요한 살림살이를 이룬다. 오리가 싸우는 꿈 하고 있는 일에 문제나 갈등이 생기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와 다투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 한동안 그로 인한 스트레스와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오리가 알을 낳는 꿈 소비자의 취향에 잘 맞는 신상품을 개발하여 대량 생산을 하게 된다. 오래도록 연구한 문헌 속에서 새로운 자료를 발견하여 학문적 조소를 하게 된다. 창조, 발명, 탄생, 창작, 창업, 신정부수리, 재물, 돈, 다복 등의 길조이다. 오리가 알을 품고 있는 꿈 알을 품고 있다는 것은 음식이나 무언가를 만드는 것에 대한 행운을 의미하기 때문에 생산이나 식품 관련 분야에 관심을 가지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오리가 지붕 위에서 떨어지는 꿈 집안의 우한이 들끓고 점점 가세가 기울게 된다. 교통사고, 질병, 좌절, 낙상 등의 불운이 생긴다. 오리가 집으로 들어오는 꿈 방이나 거실, 부엌으로 들어온 오리는 풍족한 의식주를 의미하는데 금전적인 이익을 뜻하기도 하지만 가정의 평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본다. 오리가 헤엄치는 꿈 오리가 잔잔한 호수나 연못가에 자유롭게 떠다니는 꿈은 일이 문제없이 잘 풀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분들에게 매우 길하게 작용한다. 오리 고기를 먹는 꿈 질병을 앓게 될 것을 예시한 꿈이다. 오리나 거위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가축은 재산과 일꾼을 뜻함으로 재물이 생기거나 착한부와 하인, 가정부, 애인 등이 새로 집에 들어오게 된다. 오리를 눈으로 보는 꿈 단순하게 오리를 보는 꿈은 하는 일이 잘 풀리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이익과 함께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된다. 오리를 잡거나 죽이는 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잘 풀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업뿐만 아니라 투자운도 높아지기 때문에 금전적인 흐름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다. 오리에게 물리는 꿈 현실에서 느끼는 위축되고 불안한 심리를 반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이 많아서 재산이 증가하고 아이를 갖게 될 태몽으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오리에게 쫓기는 꿈 고의나 오리가 집요하게 나를 따라다니는 꿈은 귀찮고 힘든 일이 계속 나에게 오기 때문에 피하고 싶지만 나중에는 거절하기 어려워서 심신이 피곤해지는 것을 암시한다. 죽은 오리를 보는 꿈 오리가 죽어 있는 모습을 보는 꿈은 일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거나 방해꾼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진흙탕에 들어간 오리의 꿈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거나 가정의 불화로 다투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언행을 주의하는 게 좋은데 어미와 새끼가 함께 흙탕물에서 논다면 미래의 행복을 의미한다. 집안으로 오리가 날아드는 꿈 걱정 근심으로 고민하게 될 것을 예시한 꿈이다. 청둥오리에 대한 꿈 야생에서 살고 깃털이 화려한 오리를 청둥오리라고 부르는데 눈으로 보거나 잡는 것은 일적으로 좋게 작용하지만 고기를 먹는다면 질병에 걸릴 수 있으니 주의하자. 청둥오리에 대한 꿈